안녕하세요 제 케이틀곡 당신 이름 버려 박수 주세요 전화기 같다 전화기 같다 찾을 수 없겠니 오랜다 고 볼 수 없겠니 하나님 말을 하려 원하는 것에 젖어 놓을 때 시간을 흔적하게 하려니 그런 때에 흐르렀다 당신은 괜찮은가 오지게 되고 돌아선버린 당신은 처음 알아요 당신은 괜찮은가 오지게 되고 다시 한 번 부러워 버리게 된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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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